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사회복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이 질문 형태 꼭 알아둬야죠. 법원의 사법심사 가능성을 물어보면 사법심사 가능성이 재량일탈라멘의 제한적 심사 방식과 관련해서 법적 성질을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적 성질에서 재량행위인지 재량행위라면 제한적 심사 방식에 의한다는 이런 논리구조 아주 답안이 깔끔하게 잘 썼네요. 자 을이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동의서 제출에 관한 내용을 소송 계속 중요했어요. 먼저 이유제시 이런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절차상 하자와 관해서는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잘 쓰긴 했어요. 근데 질문 취지에 맞게 쓰려면 여기서 처분사의 추가변경을 쓰면 안 돼요. 절차상 하자로 보완하는 같은 경우는 하자치의 시간적 한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자치의 가능성 특히 시간적 한계 결국 증송 제기 전서를 취하기 때문에 소송 계속 중 이런 이유제시를 보완하는 것은 하자치의가 부정된다는 거 여기는 하자치의 인정 가능성과 하자치의 시간적 한계가 중요 쟁점이에요. 중요 쟁점을 놓치면 배점을 많이 가져갈 수 없어요. 처분사의 변경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설문 1이라든가 설문 2 아니면 줄 긋고 여기다가 설문 3 이걸 좀 붙여주면 좋겠네요. 이러니까 이제 배점에 맞게 할 때 옆에다가 설문 1, 2, 3 이거 꼭 적어주세요. 처분사의 추가변경의 허용여부 인정여부 사안포섭하고 허용기준 허용기준은 일반론 쓰고 일반론에 맞게 포섭을 해줘야 돼요. 일반론은 지금 썼는데 포섭을 정확히 쓰는 게 더 중요하죠. 사실 포섭 쓰는 게 더 중요해요. 포섭을 좀 더 해줘야 되겠어요. 제거부 처분에 대한 이게 뭐 설문 3가 이게? 뭐 이게 번호를 이렇게 안 적어주니까 채점할 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기속료 법적 성질 최근 판례 내용 써줍니다. 기속료의 내용 법적 성질 써주세요. 최근에 판례태도 30조 1항의 기속료과 8조 2항에서 중형되는 민소법 216조 218조 조문 꼭 써줘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기속료의 범위는 간단히 써줘도 되고 위법판단의 기준시간 문제가 되고 위법판단의 기준시 더 정확하게 써주세요. 일반적인 취소송인지 거부처분 취소송인지 더 정확하게 써주세요. 구별설로 갔네요. 구별설로 가도 상관없는데 구별설로 가면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써야 되겠고요. 판례의 처분시설을 취하면 다만 판결시설 구별설에 의하면 이렇게 다수월 판례가 대립될 때는 자신이 취한 학세를 따른 결론을 풍부하게 쓰고 다른 결론도 두 줄 내지는 세 줄 이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뭐 여력이 된다면 별도 몽치가 다 나오는 것도 상관없고요. 조금 더 써주면 좋겠네요. 기본적으로 사실관이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 한계를 일탈하여 기성에 미치지 않는다. 뭐 여기다 가로라도 써줬는데 직접 문장을 시키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문장에다 집어넣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질문 형태대로 쓰고 투석체 취하가의 법적 승질 예외적 승인인지 자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예외적 승인 앞에서 앞에 답안지는 안 썼었나요? 예외적 승인인지는 안 썼네요. 이런 경우에는 키워드가 빠지면 점수에서 블릭을 받을 수 있어요. 예외적 승인인지 조문. 조문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자 조문 포섭이 상당히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재량행위인지 판례를 써주고 이렇게 조문 써주는 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주 상당히 잘했네요. 법적 성계를 이렇게 검토한 다음에 사법심사 방식으로 들어가서 법원의 독자적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기속행위를 일어나 재량행위를 일었고 사안의 경우 재량행위므로 법원의 독자적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재량권 일탈남용만을 제한적으로 심사한다. 좋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제시는 뭐 다 하는 거죠. 예외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유제시의 하자 많이는 쓸 필요 없어요. 독자적 위법사이라는 거 위법성 정도는 취소사이라는 거 취소사일 때 하자 치유 가능성 하자 치유가 가능한지 가후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시간적 한계 이렇게 가야죠. 하자가 치유되는지 하자치유의 인정여부 학서를 쓴 것 같으네요. 시간적 한계까지도 여기는 이제 시간적 한계가 중요 쟁점이니까 시간적 한계를 써 줘야 되겠습니다. 처분사의 추가 변경하고 하자치유하고는 서로 구별되죠.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소송계속 중 절차상 하자를 보완할 때는 하자치유의 시간적 한계로 가시고요. 실체적 내용일 때 그럴 때만 처분사의 추가 변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처분사의 추가 변경 여기 쓰고 여기 쓰고 막 이중으로 쓰지 마세요. 처분사의 추가 변경 인정여부 허용기준 지금 목차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줄철에서 쓰는 스타일로 썼는데요. 시간적 한계도 좀 써 줘야 돼요. 여기는 지금 두 가지 쟁점이 들어가는 거죠. 기속료의 객관적 범위와 관련해서 당초 사유와 변경되는 사유가 기본적 사실감의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하고 그리고 소송계속 중 법령 개정에 있었을 때는 기속료의 시간적 한계가 문제가 되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취소용의 위법 판단을 기준시 거부처분일 때는 거부처분의 위법 판단을 기준시 그런 쟁점을 써 줘야 됩니다. 포송은 상당히 이쪽은 잘하고 있는데 본은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사안에서는 쟁점 처리를 좀 정확히 해가지고 나중에 목차에서 객관적 한계의 일탈 여부 시간적 한계의 일탈 여부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잡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뒤에 내용이었네요. 기속료 기속료 일반인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앞에는 처치병 관련된 내용으로 써줬네요. 처분서의 추가 변경을 주객시 특히 객관적 시점 범위 관련해서 이렇게 자세히 써줬는데 이분은 상당히 잘했네요. 기속력을 둘로 나눠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추가 변경 추가 변경 인정 여부 의 인정 여부로 써주고 인정 여부에 맞게 조문포습 하려고 하는 노력 상당히 좋습니다. 들여 쓰기를 조금만 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하자취의 허용 기준에 맞게 지금 분서를 들어갔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설문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세요. 채점할 때 문제제기 기속력 일반로 써주면서 기속력에서는 기속력의 법적 성질을 꼭 써주세요. 최근에 팔레테도 범위 사안의 경우 지금 여기 보면 앞부분에서 일반으로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너무 꽉 차버렸어요. 여기서 객관적 한계일탈 또는 시간차가 한계일탈하고 이렇게 쓰고 특히 시간차가 한계와 관련해서는 특히 유법안의 기준 시 학살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정확히 부각시켜야 됩니다. 예시 답안하고 특히 압축자료를 가지고 자체 답안 한 번 정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기속력 처측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자취의 시간차가 한계도 중요 쟁점 중에 하나니까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고 특히 기속력의 시간차 처분사의 추가 변경하고 하자취의 시간차가 한계하고 지금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머릿속에서는 정 안되면 절차상 하자와 관련되면 하자취의 문제로 가시고요. 처분사의 중에서도 실체법적인 내용일 때는 처측 변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좀 그게 헷갈렸던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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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